도대체 말소 건물을 어떻게 매수했다는 거야? 아빤 모르셔도 돼요. 너 혹시 강팀장 시켜서 뭐 일꾸민 거 아니야? 아빤 내 편 아니에요? 지금 합병 못하면 내가 결국 끝장난다고요. 네 편이니까 이러는 거야. 너 더 이상 망가지게 하지 않으려고. 이병태 사장이 날 죽이려 드는데 어떻게든 합병이 돼서 대표이사 자리에 내가 올라야 강팀장이 끝까지 내 편에 서서 증언을 해줄 수 있죠. 안 그럼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른다고요. 그렇다고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래도요? 아빠도 무조건 합병에 찬성해줘야 돼요? 혜리야 제발 이성을 좀 찾아.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아빠도 네 편이 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해. 아빠.